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 주제는 고3, 3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3월 모의고사 되게 잘 치고 싶은데 사실 고3, 3월은 개념 정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한 3월 말 정도 돼야지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한 2점짜리의 어려운 문제나 3점짜리의 쉬운 문제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3, 3월 모의고사, 나 너무 잘 치고 싶은데 마음은 앞서는데 어떻게 공부해야지 좀 효율적인 공부가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가장 막막한 시기가 3월이잖아요. 그래서 쌤이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실제 문제들을 가지고 3월 모의고사는 네, 그 전해에 수능이 변형되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오른쪽은 2023년도에 치러진 3월 모의고사고 왼쪽은 2023년도에 치러진 수능, 즉 시험지에는 2023년도 내 이렇게 시험이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게 11월에 치러지면 4달 있다가 치러지는 이 시험 문제입니다. 보시면 좀 어려운 18, 19, 20번은 거의 그걸 연습하게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전해에 수능 그리고 이제 6월, 9월 평가문제는 실제 그 해에 수능이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작년 수능 바탕으로 공부 좀 열심히 해봐 라고 하는 취지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신다면 자, 이게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인데 자, 중화 반응은 다양한 중화 반응을 서로 다른 이게 반응을 시켰는데 세 종류를 서로 다른 부피비로 반응을 시켰고 자, 우리에게는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의 합을 수능에는 줬습니다. 그런데 3월 모의고사에서는 어, 뭐야? 이온수? 그리고 이온수, 이온수의 상대값을 줬는데 이 상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거의 비슷한 양이온의 몰수다 아니면 음이온의 몰수다 양이온의 몰롱도다 음이온의 몰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문제는 봐봐 2022년도 수능 문제에서 아주 핵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했던 조건은 가가 중성이다 라고 하는 걸 철저히 활용을 해야 됐습니다. 가가 중성이다 라고 하네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보세요. 조건 뭐? 나가 중성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 중성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풀 수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이 똑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게끔 나왔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게 이제 3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18번 문제입니다. 몰과 기체라고 해서 요즘은 또 화학 반응식보다 몰과 기체의 계산이 겁나 산수가 많게 나와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수능에 나왔던 문제 그리고 3월에 나왔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얘는 표고 얘는 그래프인데 쌤, 전혀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 학생들이 또 이야기할 수 있어. 아니야. 봐봐. 어, 여기에서 가와 나가 두 종류의 기체가 있지? 자, 18번도 뭐 X, A, Y, E, A X, B, Y, E, A 어, 기체가 있지? 두 종류의 기체가 있는데 전체 기체의 밀도 전체 기체, 혼합 기체의 밀도 똑같은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X와 Y 원자수에 대한 비유를 줬다면 여기에서는 1g에 있는 X 원자수 1g에 있는 X 원자수에 대한 이 비율도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원자수에 대한 단서는 좀 비슷하게 뽑을 수 있게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어떤 게 다르냐면 3월 모의고사는 문제에서 자, 특정 X, A Y, E, A가 있는데 누구를 자, X, B, Y, E, B를 조금씩 첨가했는 거지. 그럼 이 말은 처음에 존재했던 물질은 똑같은데 내가 여러 개를 이제 첨가를 하잖아. 여기. 그래서 얘를 첨가했을 때 밀도의 이 비율이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특정량에 서로 다른 비율이 들어간 거지. 아, 근데 얘도 선생님 이 당시에 수능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었거든요. 기체의 질량비가 1대2, 3대1인데 이거 그냥 기체의 질량비를 3대6으로 바꾸면 3대6, 3대1로 바꾸면 똑같은 기체의 얘가 서로 다른 비율로 들어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른 건 바뀌지 않아요. 결국 쌤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니까 이런 수능 문제를 너희들이 좀 한번 풀어보잖아. 그러면 기체의 질량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나온다면 이 기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라고 고민해서 문제를 식을 세워서 풀어보고 이 기체의 질량이 일정할 때 예를 들어 얘가 1대2고 얘가 3대1이면 기체의 질량비를 1대2 6대2다라고 해서 같은 이 기체의 질량비로 또 맞춰줄 수도 있어. 얘가 일정할 때는 얘들이 바뀔 건데 이때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풀리고 접근이 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걸 접근하는 방법을 되게 다양하게 풀어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살짝 뒤집혀서 나온 것이다 라고 쌤은 보여지고요. 18번 19번 20번 문제는 쌤이 방금 우리 학생들에게 소개해준 방법 그대로 약간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고 이렇게도 들어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이 문제도 잘 풀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두 개는 거의 일치하게끔 비슷한 유형으로 연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연계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수능에서는 화학반응식의 양적 관계인데 질량을 주고 존재하는 몰수비에 대한 상대값을 줬습니다. 근데 3월 모의고사는 뭔데 질량은 줬는데 반응 후 남은 물질의 질량과 반응 전후에 기체의 부피 즉 존재하는 몰수비를 줬기 때문에 좀 비슷한 거 같지만 완전히 연계되는 것은 좀 아니어서 얘는 그냥 약간은 연계율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쌤이 이거 쌤 연계율이 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또 PPT를 만들어서 뛰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적어도 이 비율은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는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 문제 중에 두 개나 아니면 세 개가 다 연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시간이 없잖아. 작년 수능만 열심히 풀어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 친구의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 3월이 아니고요. 2022년도 3월 모의고사는 그 전년도 수능이랑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봐봐. 자 2022년 3월 모의고사 모든 의미온의 몰롱도에 합이 나왔지. 그 전에 수능에서 뭔데? 모든 의미온의 몰롱도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조건으로 나왔잖아. 뭐가 달라? 똑같은 조건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수능이 그대로 연계가 된 같은 조건을 이용하는 거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봐요. 여기서 어떤 용기 가나에 서로 다른 기체를 넣어놨어요. 넣어뒀는데 AB에 A2B야. AB에 CB2야. 얘는 똑같은 종류고 이거 다른 종류야. 근데 수능 문제 보시면요. XY2 그리고 YZ4 그리고 XY2에 X2 Z4니까 이거 두개 같은 기체고 이거 다른 거지. 그리고 질량 좋죠? 질량 좋습니다. 여기에 존재하는 뭐 XYZ 중에 두개의 원자수 비율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존재하는 ABC 중에서 AB의 원자수의 비율만 좋습니다. 똑같잖아. 이것만 제대로 파악했어도 아 사실 이거 진짜 좀 상수가 많이 걸려서 약간 하다가 연필 나는 좀 던지고 싶긴 했는데 그런 문제였지만 이걸 잘 분석하면 사물보호의고사님 좀 잘 치를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우리 학생들이 잘 이거 당연한 건데 꼭 보여줘야지 맞네 맞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치른 수능화학은 어떻게 변형돼서 나올까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쌤이 19번 20번 문제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19번 봐요. 보시면 어떤 기체 두 종류가 있는데 얘들의 서로 다른 질량과 y원자수 전체 원자수 기체의 부피를 우리에게 주어줬죠. 그러면 이걸 이제 너희들이 처음은 이걸 보고 쫙 계산을 해. 쫙 계산을 하고 다음번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요게 표를 하나 더 만들어서 y원자수 대신에 우리에게 뭘 물어볼 수 있어? x의 원자수로도 물어볼 수 있지. 당연한 거지. x의 원자수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에서 그러니까 x의 원자수도 너희들이 꼭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떤 실린더의 가에 이 기체 두 종류가 두 종류가 서로 다른 비율로 존재하잖아. 그럼 우리에게 질량 비를 줬는데 이게 서로 다른 뭔데 질량 비 같은 기체에 서로 다른 질량 비는 어차피 질량 비가 몰수의 비잖아. 같은 기체인 경우는 그럼 이걸 질량 비로도 줄 수 있고 몰수의 비로도 줄 수도 있죠. 몰수의 비를 주고 너희에게 나중에 전체 질량이 얼마니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떤 조건을 생각해 어머 질량 좋네 그러면 너무 너무 가식적인 거 이러려고 했는데 너무 가식적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질량 비를 줬는데 미안 너무 나대죠? 질량 비를 줬으면 질량 비를 대체할 자료가 무엇이 되는지 표에 다 써. 다 써요. 여러분. 그래서 다 써서 너희들이 이렇게 문제 조건이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학습하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인 너희들이 X원자 수비다. 얘들의 서로 다른 몰수비다. 이런 걸 주워주고 이제 다른 거 소거를 다 시켜보는 거죠. 그럼 이거 지우고 이거 지웠을 때 이 조건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나? 어 풀리네?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죠. 특히나 이 몰과 질량 또는 몰과 기체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런 문제 한 10개 모아서 겁나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풀어야지 우다다다다다 이렇게 푸는 것들은 수능치기 전에 내가 산수를 하는 속도를 빠르게 올릴 때 그때 많이 필요한 것이고 쌤이 애들을 많이 가르쳐보면 산수실력도 너희가 3월에는 좀 느려 근데 이게 수학이 어느 정도 나중에 받쳐주니까 모의고사 다 치고 11월 수능치기 전쯤은 자연히 화학에서도 산수실력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잘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문제를 이렇게 씹고 저렇게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게 연습하는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도 우리에게 봐봐 다양한 단서를 줬어요. 이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대놓고 모든 단서를 줬는데 반응 전 A의 부피 B의 질량을 줬는데 문제를 바꿀 수 있지 A의 질량 B의 부피로 우리에게 줄 수 있지 그리고 반응 후 A 또는 B의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줬는데 반응 후 A 또는 B의 몰수다 또는 부피다 라는 걸로 줄 수 있지 그리고 전체 기체의 양 C의 양인데 어차피 C의 입자수와 전체 입자수는 전체 기체의 양은 또 부피로도 표현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기체의 양 C의 양 몰수로 나와 있지만 이걸 질량으로도 질량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20번 같은 문제는 사실 쟤보다 얘가 좀 더 쉽게 나는 접근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다르게 너희들이 하나하나 써보시면 좀 연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18, 19, 20번이 자신이 없을 때는 언제 다 풀어요 이 모든 것들을 그래도 나는 점수를 잘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작년 수능을 그러니까 3문제 푸는데 한 3시간 쓴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을 하는데 알겠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지? 내가 아는 걸 100번 문제를 풀어봤자 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네? 오 내가 이렇게 문제를 다 내면 이거 과조건이네? 이거 없어도 풀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마지막 시험을 치기 위한 주의사항입니다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바심 안 내도 돼요 우리는 수능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과학 같은 경우는 3월 모의고사랑 수능 점수랑 등급이 많이 다르게 향상되는 경우가 빌비재합니다 조바심 내지 않아도 되고요 선생님은 18, 19, 20번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소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에서 17번까지 모두 풀어서 이거 다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에서 17번까지 싹 다 맞추더라도 18, 19, 20 중에 하나 찍어 그러면 제출 도키 하나 맞추면 1등급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에서 17번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시간을 좀 오버하지 않고 잘 푸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 작년 수능 18, 19, 20을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고3 첫 모의고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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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